아! 갑자기 비가 오고 난리야 어? 교양수업 그 사람이다 어, 안녕하세요 어? 안녕하세요 여기서 버스 타세요? 네 아, 집에 가나봐요? 네 할 줄 아는 말이 네밖에 없나 사람 민망하게 이게 뭐야 어? 저거 찢어질 것 같은데 아, 신경 쓰이게 어, 미쳤어 백한 아, 저 빨려 나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 아니야? 아, 사과해야 하나 아, 우산 줄걸 야, 그래서 남자들은 너무 애 같으면 별로야? 어? 청숙한 스타일 좋아해? 아, 하은 언니 여름아 잘 지냈어? 뭐야, 여름 친구가 저 남자였어? 연우야, 여기는 우리과 동기 하은 언니 언니, 여기는 연우라고 내 고딩 때 친구야 어, 얼굴은 알아 오다 가다 몇 번 봤어 어, 정말? 둘이 아는 사이였어? 연우야, 하은 언니랑 친해? 이 언니 내가 되게 좋아한 언니 잘 모르는데 어? 자, 그럼 우리 건배 할까? 이렇게 모인 것도 인형인데 자, 짠짠짠 건배 짠 둘이 언제까지 존댓말 쓸 거야 언니가 먼저 말 편하게 그, 그럴까? 그런 의미에서 한 잔 해, 짠! 여름아, 너 취했어? 아니야, 어차피 취했어, 짠! 야, 너 괜찮아? 자, 자, 마셔, 마셔, 짠! 얘는 잘 마시지도 못하면서 어쩌자고 아, 어색한데 야, 너 왜 이렇게 취했어? 응, 오기다, 오기! 혼자 신나서 마시더라 빨리 데려가라 나 집에 갈래? 야, 이 여름, 같이 가! 야, 나 먼저 간다 이 시간에 연락하면 부담스러우시겠지? 이 여름, 술도 못 마시는 애가 어쩌자고 이렇게 취했냐? 겁도 없이 칠칠 맞지 못하게 그런데 넌 왜 항상 다른 쪽만 보는 거야? 네가 그 선배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난 포기가 잘 안 돼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불러낼 수 있는 친구라도 좋은 거지 아니, 네 손을 잡고 싶은 건지 아니, 네 손을 잡고 싶은 건지 아무것도 모르면 네가 밉다가도 친구 이 여름마저 잃게 될까봐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더 밉다 차가진 내 손짓과 떨리는 마음 이런 내가 싫다 어쩌면 누가 고마워 누가 고마워 아.. 정말.. 가을인데 뭐 이렇게 덥냐.. 어? 우기다! 야! 한 모금만 마실게 캬! 역시 믿고 마시는 우기 커피! 야 내 말 듣고 있어? 어 그나저나 가을인데 날씨가 뭐 이래 내 말이 다시 방학했으면 좋겠다 부하게 자체 휴강하고 근처 어디라도 놀러가고 싶다 그렇지 갈까? 이런 날씨엔 놀아야지 그래서 김옥씨는 추울 땐 공부 열심히 하셨나봐요? 이여름씨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나는 날씨 핑계는 안 되잖아 나도 말이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여튼 진짜 수업 듣기 싫은 날 어? 수업이 늦었다 나 먼저 간다 어? 어 어떻게 될 줄 난 알았는지 어지러워 나만은 뭐하냐? 어? 아니 그냥 한 입만 먹자 내꺼야! 넌 더위도 많이 타는 데가 무슨 국밥이냐? 몰라 더워 어제 술 마셨어? 내가 너냐? 야 씨 뭐하냐? 응? 어? 하은 누나 안녕하세요? 어 우기 안녕? 혼자 밥 먹으러 왔어요? 여름이는요? 아 여름이? 조별과제 모임 끝나고서 온대 어 쟨 어째 인사 한 번을 안 하냐? 마음에 안 들어 야 너는 하은 누나 왔는데 말 한마디가 없냐? 누나 얘 말하는 거 봤어요? 별로 얘가 이래 보여도 귀여운 거 엄청 좋아해요 고양이만 보면 아주 응? 고양이? 아 아니에요 메뉴 고르세요 너 근데 여름이는 오래 걸린대요? 응 아니 금방 온다는 것 같던데 아 그런데 오늘 덥지 않니? 난 시원한 거 먹어야겠다 어? 뭐하냐? 덥다면서? 추워졌어 응 쟤 뭐야 하이하이 내가 좀 늦었지? 배고프겠다 빨리 시켜 아휴 뛰어왔더니 더운데 시원한 거나 먹을까? 우가 응 너도 이따 축구해? 응 오늘도 골키퍼야? 응 넌 골 안 넣어? 어이 다 와요 왜 그러고 뭐 이래 하거든 너 응 응 응 응 응 오늘 끝나고 뒤풀이 갈 거야? 응 응 나랑 데이트 안 하고 장난이야 아 뭐야 진짜 아 근데 너 나부러 수도과에 온 거야? 그래 물 마시러 왔지 너 놀리는 게 재밌어서 깜빡했어 으으 머리가 젖네 아 몰라 마르겠지 뭐 너 뭐야 김욱 왜 이래 내가 너무 오버한 건가? 너 머리 안 감았지? 뭐야 아니거든 아 깜빡 졸았네 어 어 어 어 이현아? 어 내가 왜 긴장을 하지? 응 아 안녕 아 아 또 씹혔어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치 아 쟤가 저렇지 뭐 응 어 어 뭐야 운사도 없이 하 아 뭐야 아무 말도 안 할 거면 왜 옆자리에 앉은 거야 어색해 죽겠네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야 빈자리도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 앉아? 그냥 누나가 있길래요 어? 어떻게 내 맘을 말할까요? 근데 아깐 왜 인사 안 받았어? 못 봤어요 뭐?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여름이 그림 그리나 보네 놀래켜볼까? 야! 봤어? 뭘 봐 어? 아니야 아 뭐야 김옥 사람 놀래키고 하여튼 넌 사람 놀래키는 제조원은 타고났다 타고났어 앞으로 한 번만 더 고려기만 해봐 어? 갑자기? 귀찮아 그려줘 빨리 나중에 야 나중에 어딨어? 지금 그려줘 너 갑자기 왜 그래? 알았어 거기 앉아봐 여기? 거긴 아니다 여기가 좋겠다 야 가만히 좀 있어 자꾸 움직이면 그릴 수가 없잖아 좀 웃어라 네 네 뭐 오기가 이렇게 생겼었나? 괜히 좀 긴장되네 ұborne ұбальной 춥겠다. 따뜻할 때 마셔. 아, 고마워. 근데 욱아, 나 왜 불렀어? 어, 그냥... 뭐야, 나 안 그래도 내일 과제 전이라 바쁜 거 알잖아. 급한 거 아니면 나 간다? 아니, 잠깐. 급한 거야.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. 어? 여름아, 사실 나... 널 좋아해. 그래, 네가 건화상도 좋아하는 것도 알아. 그치만 나... 그만 숨을래. 여름아, 우리... 사귈래? 어, 욱아. 급한 게 뭔데? 여름아, 사실 나... 어? 아, 고마 선배? 욱아, 미안. 나 전화 좀 받고 올게. 어, 그래. 하... 이번에도 내 타이밍은 아닌 걸까? 네, 선배. 아, 꼭 지금 가야 하나요? 네. 아, 하필 이럴 때... 욱아, 여름이 좀 부탁할게. 조심히 들어가. 나도 들어가야겠다. 연호도 잘 들어갔으려나? 근데 얘 언제 갔지? 아, 깜짝이야. 너 안 갔었어? 네. 아, 그래. 야, 이현우. 말 좀 해라. 매번 옆에 와서 말도 안 하고. 그리고 사람을 봤으면 인사 좀 해. 너, 나 알잖아, 어?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쑥 옆에 와서 사람 놀래키기나 하고... 누나, 취했어요. 어? 하... 말을 말해야지. 내가. 아... 흉.. 할 말이 있어. 사실... 하... 저 골목을 돌면 다 말해줄래 내 맘 오늘 첫눈처럼 조용히 내려앉아 내 옆에서 들어줄래 내게 우연히 다가왔던 날처럼 아무 말 없이 날 안아주면 힘이 내서 꼭 내게 하고픈 말